나이 쪼뜨려 자 1P 장강선수 2P 키워스 키우스 키우스 제킬'd에 1P대기 오늘 개캐 굉장히 많죠? 제케우가 굉장히 많는데 티캔 콤보를 제대로 쓰는 개캐가 많지 않습니다 나랑 비교하는거야? 자 장강선수 코스트 화려하네요 대시면 함께 피하고 비트가 들어가고요 약간 성급하지 않았나 오케이 아 하얀그룹도 좋았는데 스매시 아 콤보 좋습니다 오 콤보 좋아 아 약간 실수 아 어 자가선수 굉장한데요 다른 역터 재피와는 다릅니다 잽 잽 잽 엘보 엘보 스탠딩 공부해서 엘보 스페인소드 스매시 스매시 핫핵 해보 히힝 아 어 스피딩 저거 좀 맞고요 좋습니다 wind 약간 요란하네요 자 세딨스팅 들 ORY 자 청소 아 아 자 분발하고 있습니다 분발하고 있습니다 자 로스피킥 잡기 때리고요 브레용 컨비네이션 어 에이보 세스닝에 풀고요 확정이죠 자 격강해서 자 확장 반겨도 좋습니다 퍼치에서 자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왔어요 약간 노렸죠 방금 방금 잡기를 하기를 약간 노렸죠 자 그래도 계속해서 막판에 분발하니 굉장한데요 저력이 있습니다 저력이 있어요 저력이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로스피킥 아 세스닝이 잘 걸리네요 세스닝이 확정이죠 아 잠깐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방금 측면을 확정을 이용해서 벽킹을 시키는 모습 저 측면이 잡혔을 때 저를 피하지 못하면 앉아서 피하거나 행운을 피하지 못하면 맞게 되는데요 스태프 클리어 엘보 점프치 엘보 점프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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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빠릅니다 파이럴 셀다운 점프킥 굉장히 빠르죠 세금을 잘 안 캐치고 아 엘보 스피 맞고 잭 안타깝네요 리스트라이크 스페이소트 엘보 스태리킥 오후 좋아요 오 아 바로 홈부 안 들어야구요 엘보 오케이 맞구요 자 측면해서 어 백샤오 이지 이지 görd Gobierno 스태숍 피해주고 PK 자 답답합니다 플래시킹은 허공에다 많이 쓰는데 굉장히 엘보 비트 엘보 피하구요 자 장원 선수 굉장히 강합니다 자 굉장히 강해요